6월 13일 한주일 뉴스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로 50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시간 12일 새벽,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로 50명이 숨지고 53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용의자 오마르마틴은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으로 IS 동조자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또다시 인력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4월 희망퇴직을 받았던 삼성전기가 경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또다시 인력구조조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기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50%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3월 말 이후 1년 사이 전체 직원의 9.3%에 해당하는 1,182명의 직원을 감원했습니다.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이 보름이 지난 가운데 법안 발의 건수도 야당이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의원이 발의한 건수는 총 188건으로 이 중 96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고 새누리당 의원은 58건, 국민의당 의원은 19건, 정의당 의원들은 4건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검찰이 롯데그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 임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11에서 11일 롯데그룹 본사 압수수색과 일부 임원, 간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본격적인 임원들의 소환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의 경영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근로자는 올해 1월 이후 5개월 사이 4,527명이 직장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내하청 노조는 올해 말까지 1만 명의 사내하청 근로자가 더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 한줄 뉴스였습니다.